엄마! 다율이? 아 다율아! 그래 다율아! 다율아! 다율이 왔구나 엄마! 다율이 왔구나! 엄마 왜 안 왔어? 다 얼마나 아팠는데 미안해 미안해 다율아 우리 애기 미안해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걸 지금 인사라고 하나? 엄마 잠깐 좀 나와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하게! 다율이 목소리 안 했어? 다율아! 얘 왜 이렇게 뜨거워? 다율이 좀 데리고 들어가 어? 알았어 말씀 들었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는 채 말 냈지? 인간 같아 말을 하지 들어가 진짜 존경했는데 실망입니다 오늘만 재우고 내일 데리러 올 거야 올 거 없네! 다율은 여기서 우리가 키워!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다율은 우리가 키울 테니까 자네 이제 내 집에 발 들여놓지 말게! 다율이 제 딸입니다 이런 데서 키우게 할 수 없어요! 임동준! 내가 내 딸 내 능력껏 키우겠다는데 뭐 잘못됐어? 돈에 눈이 멀었으면 당신이나 가 나 다율이 그런 돈으로 안 키워 없는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엄마! 엄마! 나가! 어머님!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싸워질 놈아! 엄마! 엄마! 엄마!